손가락 하나는 뜻대로 움직이지도 못할 만큼 취해버린 채로 눈을 감을 때 눈을 감는 그 순간에도 나를 스쳐 지나가는 건 나의 한불 물어오는 나를 떠나버린 나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왜 궁금해 내가 무서운 말을 해주길 바래 가끔씩 생각 없는 말 들어 너 내게 붙지 않았으면 해 내게 붙지 않았으면 해 너 내게 붙지 않았으면 해 그 그 그 그 항상 넌 그냥이라고 하지 언제나 같은 내 반뿐인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만 해 우리가 왜 이런 말을 해야해 어차피 지금 너의 맘속에 내가 남아있지 않다면 너를 왜 한건정 따윈 하지마 다시 돌아올 수 못하면 내가 널 지워버릴 수 있게 너를 잃어버려둬 어차피 나에게 올 수 없는 거라면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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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